어 됐다 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네 어 어떡해 충기씨가 충기가 꺼버렸어요 충기가 제가 잘못 눌렀어요 아니 제가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뭐죠 이게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됐나요? 어 됐다 됐다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충기씨가 꺼버렸어요 아 민충기 아 민충기 아 춘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야외 촬영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상태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해서 계속 끊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산책을 저희끼리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상태가 안 좋아서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뜨거든요 아 지금 안 나오나요? 지금 안 나와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말하는 건 나중에 또 이제 쭉 나오는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 민충기씨 사과하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 명절이 소주 전 부회 이 명절은 이 명절이